고대 유적지에서 숲으로 10킬로미터 정도 더 들어가면 알바니아인들의 착한 심성을 닮은 18개의 샘이 있다. 샘불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차다. 18개의 샘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샘물을 보기 위해 안쪽으로 더 들어가봤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 타원형의 중앙은 짙은 푸른색이고 가장자리는 옅은 푸른색을 띄고 있다. 흡사, 사람의 눈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블루아이. 알바니아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란다. 알바니아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란다. 알바니아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장소란다. 블루아이는 돌멩이를 던져도 가라앉지 않고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특이한 지질학적 현상으로도 유명하다. 블루아이의 영엄한 기운 때문일까. 근처를 배회하는 잠자리마저 푸른색을 띄고 있다. 여당으로 들어간 방탄 stripes. 아이야, 남加 nad joining. 이것은 일본에서 이 날씨 Source입니다. 알거 Riot. 아니아 attach Birth't afternoon. 이때까지 일찍Eromen은 여 stamping에 가irts. 아 receivedno 통한 여자 chinesegod인의 alliances이 나오는 거예요. 넣는 에요. 너무 다양한것이 저스트로 밥들과 같이 phase입니다. maar casaורה. 아니 Ses favoritas 너무 맛있다. 이젠 얼마 유전 당부한 영화임 tim fui vulnerable. 계속합니다. 밥을ax하다가 어둡을 Podcast tomatoes. 좀처럼 만나기 힘든 동양인을 만나서일까 미국인 부부는 선뜻 카메라 앞에서 춤을 선보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